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세츠 개막식에 참가하였던 중앙통신사 제1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의 각계층 시민들, 재미동포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혁명의 능력 밑에 그야말로 날로 더 강력해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리의를 가지러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사진 전시회는 세계 언론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AP통신과 러시아의 이따루 따스 통신, 중국 보도사는 전시회 개막 소식과 진행 종룡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렉스고우, OMG, 브래댄톤 헤랄드, 하프포스터, 몬테레이 카운티 도 헤랄드, 로컬 뉴스, 라스 쿠로세스 선 뉴스, 벤트라 카운티 스타, 데조레투 뉴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 보도물들은 북조선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 등의 제목으로 전시회 소식을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사진 특집을 했으며 세계의 수많은 출판 보도물들이 전시된 사진들을 논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계의 인사들과 기자들, 뉴욕 시민들, 재미동포들이 전시회장을 연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는 조선의 참모습의 일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진들과 현 시대의 사진들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전시회에 참가하였던 중앙통신사 부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화면들이 지금 미국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진 전시회장에 전시된 우리 중앙통신사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한 AP 기자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미국의 거위 인사들을 만나주시는 사진들입니다. 특히 참관자들은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피눈물을 뿌리고 구의의 용구차를 내역사는 각계층 인민들의 진실한 모습을 담은 이 사진들도 오래도록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령과 군대, 인민이 헌연일치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각계층 인사들과 시민들, 재미동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구체적인 현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군중시 참가자들과 우리 인민의 거상한 정신세계와 문화정서 생활 등을 담은 사진들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 참관자들은 시촌발전소 건설장과 수도 평양의 처고층 산림집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장면 등 당과 수령의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기록한 사진들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보람찬 노동생활과 다양한 문화정서생활, 밝고 생기발랄한 모습에서 참관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월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 유익한 보육체계 하에서의 권강은 김일성 동지께서 세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올인위 보육교양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동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유다른 인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에서 최첨단 과학을 탐구하며 인재들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대학생들은 참관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EEP 통신사에서 내놓은 조선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는 모습을 비롯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들 등은 참관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본 참관자들은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필승의 신심도 높이 사회주의 한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동사진전시회는 조선의 역사적 사변들과 인민들의 생활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리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공동사진전시회는 4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